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다음에 오늘 이제 방송 준비하는 과정에서 AI가 전기 발명하고 비슷한 것 같다, 전기기관 발명하고 비슷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는데 오늘 한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 AI 분야에 상당한 그런 조회를 갖고 있고 책도 많이 쓰신 마틴 포드라는 분, 원화하게 생기셨네요. 이분하고 이제 한 신문에 그런 중견 기자하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 번 그냥 여러분 들어보시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시각하고 참 비슷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건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전문가가 AI 전문 미래학자 마틴 포드 인공지능 발전이 일자리 불평등을 키울 것이고 동의합니다. 정교해진 딥페이크로 민주주의를 위협할 것이다. 사무직부터 AI발 일자리 타격이 올 것이고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아마 이분이 책을 많이 쓴 모양입니다. 미시간대학 컴퓨터공학과를 나왔고 로봇의 부상, AI마인드, 로봇의 지배 이런 내용을 글을 쓰셨는데 중요한 내용만 발치했으니까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AI 발전 속도를 어떻게 예상하느냐. 지금 AI 시스템은 인간보다 대부분의 영역에서 우월하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죠. 그리고 본인이 보기에 대형 언어모델 LLM이나 그 다음에 오픈 AI사가 출시한 채치 PT는 정말 놀랍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미래를 어떻게 보냐. AI는 전기와 같아질 것이다. 생활에 곳곳이 다 스며든다는 이야기죠. 제가 늘 주장해온 것과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만큼 어디에서나 존재하게 되고 전기의 발명이 그랬던 것처럼 AI도 우리의 삶과 문화, 경제 등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이다. 일단 긍정적인 것은 AI가 과학기술의 진부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이고 특히 의학의 영역에서 질병치료와 생명영장기술의 돌파구가 될 것이다. 어제 여러분들 한시문의 일면 톱기사가 구글이 여러분들 소위 신약개발에서 사용할 수 있는 AI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나왔는데 어마어마하게 신약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마틴 포드 씨는 AI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혁명의 버금가는 변화가 생기고 앞으로 더 혁신적인 제품이 나와 모든 사람의 혜택을 줄 것이다. 이런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데 AI가 전기처럼 쓰인다면 앞으로 인류가 지나치게 AI에 의존하게 될 수밖에 없고 채치 PT 때문에 벌써 학생들이 글을 쓰는 법을 잃어버리고 있다.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일자리 시장에서 불평등을 늘릴 가능성이 높고 일반 노동자들보다도 사무직 근로자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조합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사무직들이 가장 많이 또 기자들의 업무도 이미 자동화되는 추세고 컴퓨터 앞에서 일상적으로 정보를 다룬 모든 직종이 AI의 그런 공격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누구든지 예상할 수 있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한 번 더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여러분, 그다음에 중요한 겁니다. 감정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AI는 창의성을 이미 갖고 있고 그동안 제가 소위에 소개해드렸던 디퓨전3, 미드전이, 알리3 이런 이미지를 만든 것은 그냥 창조적인 도구지 않습니까? 또 AI가 감정을 복제하거나 조작하는 것도 하게 될 것이다. AI가 우리의 감정을 읽어내는 능력도 향상됐다. 감정까지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에는 이제 그 사람의 음성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여러분들 마치 검사람이 이야기한 것처럼 딥페이크 음성 파일에 담겨서 유포되는 걸 상상해보라. 진짜인지 가짜인지 판별하기 어렵다. 월렌 버핏이 이번에 이런 주총에서 한 이야기가 똑같은 거죠. AI는 전기와 같아서 모든 산업을 변화시킬 것이고 물론 당장은 AI와 연관된 기술산업들이 잘 나가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조업, 물류, 소매업 등에서 모든 산업에 영향을 줄 것이고 스타트랙 같은 낙관적 시나리오를 하나를 볼 수가 있고 다른 한 매트릭스 같은 비관적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어쨌든 신기술이니까 요술병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또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전쟁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될 거 아닙니까 AI를 활용한 전쟁 같은 거가 얼마 전에 여러분들 군 작전을 짜는 것과 관련한 한국의 한 스타트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또 소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참 대단한 그런 변화 같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